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온데간데 없고 이제 당분간 한국판 뉴딜이 아주 유행어가 될 모양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부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직접 참여해서 월 1회 내지 2회 정도 주재할 모양입니다. 당정의 핵심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추진본부도 이달 안에 출범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월 12일 날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새로 발족해서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우 모여서 회의하고 돈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4월까지 비상경제회의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것처럼 뉴딜 전략회의도 직접 챙기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면 선도국가가 도약되겠다 이런 판단이 모아입니다. 전략회의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마치고 이달 안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국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를 밝히면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설명한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이게 뭔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정부가 결론적으로 2025년까지 재정지출을 증가시켜서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190만 개 창출한 계획입니다. 정부가 160조를 투입해가지고 정부가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모든 주어가 정부가입니다. 정부가 160조를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 개.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여러분 아시죠?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이 투입될 때 재정이 투입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만든 일자리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 안정만 강화 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첫 번째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향후 5년간 58조 2천억을 쏟아 부어가지고 일자리를 90만 3천 개 만들겠다. 그린 뉴딜은 73조 4천억을 투입해가지고 일자리 65만 9천 개를 만들겠다. 고용 사회 안정만 강화는 28조 4천억을 투입해가지고 새 일자리 33만 9천 개를 만들겠다. 문정부 사람들이 크게 오픈하고 있는 것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정부가 회의를 해서 만든 일자리라는 것이 세금이 투입되는 동안에만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모든 종류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그것이 디지털 뉴딜이라 붙일지 뉴딜을 디지털로 붙일지 그린 뉴딜을 붙일지 슈퍼 그린 뉴딜을 붙일지 뉴딜 슈퍼로 붙일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모든 것의 공통점이란 것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5년 동안 160조를 떨이붙겠다는 것이죠. 160조를 어디 동원할 거냐? 결국 국채 발행해서 동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으로 부릅니다. 아주 펜시합니다. 이름들이 데이터 댐, 인공지능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발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상단 다 돈을 빼먹기 엄청 좋은 프로젝트로 저는 보이네요. 제 눈에는 제가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을 보면 결국 누군가 돈을 벌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투입될 때 그냥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보면 계속 재정을 낭비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민간이 만들어야 책임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면 그냥 숫자를 만드는 데 급급한 거죠. 돈을 막 뿌리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앞으로 갚아야겠습니까? 160조를 부담에 사람들이 어떻게 갚아내야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 사업을 소개한 뒤에 아주 자신감 있게 항상 하는 말을 또 합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 이렇게 써난 순간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라는 것은 효과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특정 정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재정에 의존해 가지고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땜 짓고 도로항만 짓는 것은 좀 효과가 그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 외의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그냥 돈을 쓰기 위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다음 주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누가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국채 발행해서 빚을 진 다음에 빚진 돈을 가지고 돈을 뿌리는 정책입니다. 아기도 국가가 나서서 이것저것을 정한 다음에 돈을 뿌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면 경제가 살고 사회도 살 것이다. 이런 아주 뿌리 깊은 정부 주도 정부 개입 정부 간섭적 사고방식은 진짜 경제의 실상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깊은 회의감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관련 사업에서 돈을 손에 쥐는 사람들은 꽤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제가 보면서 소주성이라든지 혁신성장이라는 걸 보면서 결국 이벤트로 시작한 정부가 마지막까지 이벤트로 끝을 맺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빚을 안겨다 놓고 문정부가 떠나겠죠. 그 전에 경제위기 상황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또 전체를 다 책임을 안게 되겠죠. 정말 삽질입니다. 삽질 쓸데없는 짓이란 이야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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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